인용의 투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병인? 저희는 오늘 니아랑 단둘이서 도어즈 데이트 반가워 일단 들어가면 벨 2번 눌러줘야 돼 누구세요? 아 누가 이렇게 나왔을까 이 험난한 저택에 여기 저택에 잘생긴 사람 산다고 해서 왔는데 아 저에요 아 맞게 오셨네요 아 이러면 부끄럽게 애물 처음 생기셨는데 진짜로 어? 아니요 아니요 뭐 어디 묶으실려고? 넹 1번방을 갈라고요 에에에에에에 파밍은 안하시나 자네 아네요 아네요 그런거 안합니다 갑시다 그럼 10번방이다 오 근데 이 저 댁에 정말 괴물이 나온다는게 사실인가요? 갑자기 무슨 괴물이요 잘생긴 사람 밖에 없는데 이 그림 좀 좀 제대로 놔주세요 아 위치가 이상하네 오늘따라 정리가 안되있네요 아 죄송해요 이거 원래 손님한테 시키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손님빵이 나옵니다 야 완전 위로네 그렇죠 여기 문 열어야 될거같아요 아 밑에가면 저기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레버가 있을거에요 어디에 아아 아마 있을거에요 아아 오세요 이제 넵 뭐에요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눈물이 나와 아휴 그니까 여기서 괴물을 괴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잘 피해봐요 저희 함께 괴물은 나온다고 한적이 없는데요 Dennis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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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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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밭 뭐еч것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은 괴물이 지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? 맞네? 아ㅏ 201호 손님 오셨네 가끔 저러세요? 기분이 나빠지면 뭐 이정도는 뭐 껌이잖아요? 그쵸 그쵸 으아아아!!! 놀래라!!! 왜 그러세요? 아니 이상한게 있었어요 피찌거리면은 주변을 꼭 둘러보세요 네 너무 아프네? 몇 번방이지? 20번방 아니에요 21번방이 있잖아요 아니 순서대로 와야지 그러니까 여기 몇 번방인데 20번방이에요 21번방으로 가야되나요? 아니죠 20번방으로 가야죠 아니라고 그러니까 20번방이잖아 아니에요 들어가봐요 20번방 가? 네 아악 나 죽겠어 남의 방에 그렇게 막 들어가는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쪽인가? 22번 23번 어 저거 뭐야 아아아 보면 안돼 보면 안돼 보면 안돼 저 손님 보면 기분 되게 나빠하세요 나 죽었는데 네? 근데 이거 아는데도 죽게 되는데 왜? 거미가 주변을 닮아야돼 아니요 거미가 열자마자 나왔어요 35번방 벌써 뭐야 이거 뭐야 눈알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즈 있는거 아냐? 그런가? 어떻게 없애지? 몰라 그냥 가 음 지금까지 뭐 오! 뭐야 저거 이건 뭐야 어머 애초괴물이다 안기 안기 번호문으로 가 번호문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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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기 번호문으로 가 번호문으로 불을 피해야 돼 불 넘어신거 젠이 잘 오고 있어? 어쩔티비 굿 뭔가 어 깜빡거리고 있지 않았어? 나도 그렇게 봤는데 이건 내꺼야 야야야야야 아니겠지? 아니다 아자? 아니네 야 잔노 혼자 들어가는건 좀 의리없다 어 괜찮아 사는데 그런게 어딨어 목숨이 걸렸는데 몇 번방이지? 야야야야야 왜 나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넌 몰라 조심해야될거 같애 이제 어 치익소리났다 죽였어 여기 거기다 헐 야 이거 깰수 있을까? 집중해야겠다 앉아 다녀 앉아 종이를 모아야된대 종이를 찾았다 하나 종이가 어디있지? 종이를 너무 어려운데? 뭔지 모르겠어 종이를 찾았는데 아 X가 1번이고 별표가 2번이래 그니까 찾아보자 책장 하나 찾았다 책장을 봐야돼? X는 3번 다 찾았다 마지막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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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하나 나이스 너 입구에다 보자 그래 39572 39572 5 5 7 1 2 3 9 어? 우리 삼각형을 못찾았어 이거 아니야 못찾아야되는구나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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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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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6번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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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3 9 3 9 7 3 6 7 3 6 6 됐다 도망가 오우 저 도넛 꼴박 어 한복걸이잖아 여기서 어? 상점이다 뭐 살 수 있어 칩자가 사야돼 그럼 난 뭐사? 칩자가 사야돼 칩자가 너 돈 있어? 없어 나 샀어 칩자가? 어 너 목사님던데? 좋아 나는 그래야돼 사탄자식들 이건 뭐야? 팁스? 팁 주는거 같은데? 칩 칩 옥 stal 올라오지마 큰일 났어 요기야 나 죽었어 아 너무 빼도 돌아갔어 우리 우리 큰일났어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이게 뭔 소리야? 이게 뭔 소리야? 어 리아 여기서 뭐해? 야 여기서 숨어도 뭐하냐고 야 구석에서 야 진짜 너는 겁쟁이로구나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오케이 뭔가 쫓아오긴 했었어 여민아 혼자서 어딜가 거기 아니야 레버 찾으러 갔지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레버 열렸나봐 가자 와 여민이 후레쉬 짱 밝다 무서워 근데 좀 아껴야 돼 아냐 아끼지마 안 보여 나중에 못쓰면 어떡해 난 그건 모르겠지만 어? 어 야 깜빡거렸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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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깜빡거렸어 어디야? 어디야? 오 못난다 뭐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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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다 나도 아 깜빡거리는거 알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게 부활권 있잖아 좋았어 좋았어 우리 구독자님들만 믿고 가는거야 가자 뭐야 헐 어떻게 해 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 헐 무시무시한 속도로 여기다 어디지 여기다 빨리 깨워야돼 너 뒤쳐졌어 요기 요기 어딜까? 엄마 아빠 어 어 왜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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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죽은거 아냐? 한명 죽었어 어 어 어 저기요 어디야 홀 어 여민이 죽었다 홀트라고 불리는 엔디티에게 죽었습니다 난 몇 번 준비하고 어때? 천국 따뜻하지? 지켜보고 있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깨줄거야 어서와 너도 천국이니? 천국은 역시 먹을 수 많구나 아니 중국에서 왜 팝콘을 뜯고 있는거야 어! 뭐 오나봐 오나봐? 뭐가 오지? 내가 못 들었는데 와 저기가 왔어? 나 못 봤는데? 나도 몰랐어 89번 방이야? 오 새로운 곳에 도착했어 여기가 90번 방이래 아 나도 여기 같이 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함께 갔어야지 함께 갔어야 됐는데 같이 오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톡톡톡 소리 촛불이 꺼졌었어 뒤에 괴물 있는데? 어! 십자가 썼다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와 저게 딱 십자가로 봉인하네? 괴물을 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 오 오 와 오 죽었어 오 죽었어 로맨아 백층이야 여기 백층이라고? 벌써? 어 어 야 이거 엔딩 보는 거야? 볼 수 있을까? 세 명이 살아남았어 세 명? 밖에? 그렇게? 그렇게 많았는데? 헐 왔다 도넛이다 왔다 도넛 괴물 눈이 안 보이지만 아 이렇게 빨빨리 뛰어가지고 숨어야 되네 깰 수 있어 어 연락 아 일어나 도저 분들 힘내세요 정말 깨시면 제가 뽀뽀해드릴게요 헐 최고의 포상 엔 사람들이 받고 싶다는데 아 니아 침 냄새 완전 염산인데 그거 받으려고 하다니 아하하하하하하 전기실 키를 열었어 똑똑똑똑똑 저기다가 엘리베이터 전원 배터리 4개 남았다 오 4개 남았다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가는거네 오 2개 남았다 2개 오! 오 진짜 오 하나! 아 다 찾았나봐 아닌가? 한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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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다고 하네요 어? 뒤에 뒤에 티 어 티 어 뭐야 어 뭐야 어 찾았나봐 아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오 이걸 해내는군 아 대박 난 실패작이야 난 실패작이야 하고 떨어지는거래 난 실패작이야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실패작이야 아니요 비밀번호 맞추는거야? 그런가봐 아 엘리베이터 어 엘리베이터 작동됐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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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었나봐 엄청 뛰어야되나봐 엘리베이터 타고 많이 힘들었나봐 아 이거 힘들어라 원하신다면 이렇게 리아의 뽀뽀를 받기위해 구독자 두분은 어 와 뭐야 어 뭐야 어 엘리베이터 추락하는거 아니야 지금? 추락주면 다음피를 계속 와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리아의 뽀뽀를 받기위해 두분이 클리어하셨습니다 뽀뽀를 위해 얼마나 달렸는가 자 이렇게 도어즈 엔딩까지 이렇게 구독자 구독자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와 진짜 어렵다 근데 깰 수 있을거 같아 다음에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 멤버들끼리 한번 클리어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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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